안녕하세요. 윤쌤 윤정현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메이크샵 개별 디자인 과정을 하고 있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상단 메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드린 교재 보시면 작업순서 11페이지부터 아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드는 기본적인 순서는 왼쪽과 거의 동일합니다. 문서를 만들어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틀을 잡을 테이블을 제작을 한 다음에 각각의 기능에 맞는 이미지를 삽입을 하거나 그리고 그 이미지에 맞는 혹은 텍스트에다가 링크를 연결합니다. 혹은 링크가 아닌 어떠한 특정한 약속어가 필요하다면 약속어를 삽입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미지에 대한 경로를 변경을 하고 그리고 메이크샵에 적용하는 과정까지 왼쪽과 거의 동일하게 작업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께 드린 html 폴더 안에서 상단을 미리 꺼내 보았습니다. 드림입을 통해서 미리 꺼내 보았고요. 각각의 테이블에다가 미리 제가 테두리를 0이 아닌 2를 다 만들어 넣었어요. 그 이유는 지금 전체적인 레이아웃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미리 보여드리려고 제가 넣어드렸는데요. 상단은 홈페이지 쇼핑몰을 특히 구성할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쇼핑몰의 위치가 왼쪽으로 치우치냐 중앙에 배치하냐는 관리자 모드에서 할 수 있지만 상단은 조금 다릅니다. 상단의 경우는 상단을 제작을 할 때 중앙에 배치를 할 것인지 왼쪽에 치우칠 것인지를 여러분들께서 정하셔야 되는데요. 보통 요즘에는 와이드 화면이 많아지다 보니까 중앙으로 배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무조건 중앙에 배치하라는 명령을 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컨텐츠는 모든 요소들은 상위에 있는 이 요소가 속해 있는 어떤 프레임, 테두리 혹은 박스 안에 있는 성격을 많이 가져가게 되는데 요소가 들어있는 박스의 성격이 모두 중앙 정렬해라 혹은 왼쪽 정렬해라라고 명령을 주지 않으면 그 안에 요소들은 스스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때문에 상단에 지금 우리가 만들게 된 상단도요. 브라우저 중앙에 위치해라라는 명령을 주어야 하는데 그 명령을 알아서 줄 수 없어요. 표 자체에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들게 되는 상단보다 한 단계 큰 이렇게 일행 일렬짜리 표를 하나 만들었고요. 위드스를 100%를 넣은 것을 아마 아실 수 있습니다. 이 100%의 의미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상대적인 의미예요. 나보다 큰 무언가가 있을 때 그것을 모두 쓰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들게 되는 테이블보다 큰 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테이블이 속해 있을 브라우저가 되겠습니다. 브라우저 크기를 모두 쓰겠다 라는 일행 일렬짜리 표를 미리 만들어 주고요. 앞으로 이 안에 들어가는 모든 요소는 중앙 정렬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행 일렬짜리 표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실질적으로 상단을 의미하는 테이블을 제작을 할 때 이 테이블이 전체 브라우저의 중앙에 놓이도록 하기 위해서 일행 일렬짜리 표를 만들어서 그 안에 있는 표를 그 안에 있는 상단 메뉴를 중앙 정렬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일단 이것이 이해가 잘 안 되신다면요. 제작을 일단 해보시고 그 후에 이것을 다시 없애보기도 하시고 하시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쇼핑몰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비교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상단을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일단 첫 번째 테이블은 일행 일렬짜리 100% 브라우저를 감싸는 브라우저를 모두 쓸 수 있는 표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 안에 실제로 쇼핑몰을 들어갈 수 있는 쇼핑몰의 상단 메뉴인 일행 3열짜리 표를 만들었습니다. 왼쪽에는 로고를 넣을 예정이고요. 중앙에는 페이스북으로 연결되는 버튼을 만들었고요. 마지막 칸에는 서브 메뉴를 쭉 넣어보았습니다. 서브 메뉴는 또 두 가지 행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또 이 안에 새로운 표를 만들어 넣었죠. 그러면 총 우리가 만들게 될 표는 총 세 가지가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구성함에 따라서 조금 더 많은 표가 나올 수도 혹은 조금 더 적은 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같은 결과를 가지고 다양한 표를 다양한 레이아웃을 만드실 수 있으니 제 것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지만 일단은 저와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다른 레이아웃을 가지고 한번 제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서를 만들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파일에 새 파일 여셔서 HTML 레이아웃 없음으로 하셔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상단 02로 편의상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저는 테이블을 넣겠습니다. 어떤 테이블을 넣을 거냐면 전체를 감싸는 일행 1열짜리표 100%고요. 테두리 두께는 마찬가지로 0으로 하셔야 됩니다. 확인 누르시면 100%가 나오는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드림이버의 너비가 1225뿐이 되지 않기 때문에 100%라 하더라도 1225를 갖습니다. 제가 브라우저를 조금 줄여 볼게요. 그랬더니 967로 조금 작아졌죠. 이렇게 드림이버도 하나의 커다란 틀이기 때문에 100%를 쓴다는 것은 어쨌든 나보다 상위에 있는 그 무언가의 크기를 모두 쓰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로를 지정하지 않는 이유는 컨텐츠가 늘어남에 따라서 세로는 자유롭게 스크롤바가 만들어집니다. 물론 가로도 스크롤바가 만들어지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가로와 세로에 스크롤바가 모두 있을 때는 소비자들이, 방문자들이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가로와 세로에 스크롤바 하나만 선택하셔서 제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기본 프레임을 만들었으니 실질적으로 상단 메뉴를 구성할 레이아웃을 만들겠습니다. 그 전에 저는요. 편의상 지금 녹화하는 화면이 작기 때문에 미리 이 칸에 수평값을 가운데로 맞춰서 마우스 커서가 가운데로 이동을 했죠. 정렬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편의상 먼저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이 상태에서 삽입에 표를 하셔서 실제 필요하게 될 일행 3열짜리 그리고 저는요. 전체 쇼핑몰을 1000 픽셀로 디자인했어요. 나머지 테두리 두께, 셀 패딩, 셀 간격은 모두 0으로 둡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저는 지금 꽉 차 보이는 이유는요. 제 모니터가 제 지금 녹화하는 화면이 1000보다 작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늘려 볼까요? 약간 여백이 생기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맨 왼쪽은 로고가 들어갈 예정이고 중앙은 페이스북 바로가기 마지막에는 또 하나의 테이블이 들어갈 예정인데요. 기본적으로 어떤 표에 열을 나누게 되면 그 1000이라는 숫자에 균등하게 3등분을 합니다. 굳이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딱히 너비를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각각의 표에, 각각의 칸에 너비를 지정하겠습니다. 일단 마지막 칸은요. 제가요. 예, 320으로 지정했어요. 너비를 지정하는 방법은 여기 밑에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칸에 마우스 커서를 두시고요. 하단에 있는 수평 오른쪽에 보시면 W라고 있어요. 여기에 320이라고 씁니다. 그러면 제가 분할창으로 볼게요.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위드스 320. 첫 번째 나오는 영문을요. 태그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부터 나오는 것들을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어떤 명령어를 추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값들입니다. 물론 위드스 말고 헤이트도 있을 수 있고 얼라인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게 있을 수 있어요. n-mbsp의 경우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지만 여기 뭐라고 써있죠. 웹의 경우는 스페이스바도 두 개 이상 인정하지 않고요. 행도 제가 여기서 엔터를 친다고 여기서도 엔터가 쳐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소한 스페이스바나 엔터조차도 이러한 명령어가 있어야지 작용이 되고 있어요. 지금처럼 빈칸으로 만들어진 표의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으며 이 칸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어서 기본적인 스페이스바가 하나씩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다 무언가 작성을 하시면 자동으로 사라져요. 두 번째 칸의 경우는 제가 260으로 디자인을 했어요. 그럼 첫 번째 칸은 어떻게 되냐면 물론 1000에서 한 480을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굳이 그렇지 않고도요. 자동적으로 1000에서 260과 320을 뺀 나머지 숫자가 첫 번째 칸의 크기가 돼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칸의 너비를 지정할 필요가 없이 하나 정도는 그냥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칸에 필요한 로고를 삽입하겠습니다. 삽입에 이미지 하셔서 한 단계 올라가서 이미지 폴더에 있는 이번엔 탑이라고 하는 메뉴를 찾으면 되겠죠. 탑 언더바 로고라는 것을 하셔서 확인 눌러 주시고요. 여기도 뭐 로고라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 주세요. 이렇게 Alt라고 하는 우리는 흔히 Alt 태그라고 이야기해요. 그러한 설명이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 부분에는 다시 한 번 삽입에 이미지 하셔서 탑 부분에 있는 Like라고 하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력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 조금 이따 해 볼게요. 두 번째 칸의 경우는 너무 왼쪽에 붙어 있는 게 마음에 안 드시니까 이 페이스북 버튼이 있는 이 칸을 칸의 정렬을 수평 오른쪽으로 밀어 주겠습니다. 그럼 쫙 오른쪽으로 밀리죠. 이렇게 작업을 할게요. 가끔 라이브 뷰를 보시면서 실제로 웹에서는 어떻게 보일까 상상을 한번 해 보시고요. 만약에 전체적으로 높이가 마음에 안 드신다면 높이도 지정이 가능하십니다. 200 이렇게 넓게도 지정이 가능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건은 조금 이따가 하더라도 두 개에 대한 링크를 연결하겠습니다. Do more라고 하는 로고를 클릭하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이 로고로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이 메인 홈페이지로 가셔야 되는데 그런 명령어가 따로 있죠. 메이크샵 관리자 화면으로 가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메인 디자인의 상단 메뉴 관리를 하고 있죠. 이곳으로 들어와 주시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코드 입력 창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쭉 내려오시면 해당되는 상단에 쓸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무엇을 보실 거냐면 홈이라는 걸 볼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홈이라는 글씨를 클릭을 하면 A-H-R-E-F는 링크란 뜻이거든요. 어느 페이지로 이동해라 이런 뜻이에요. 홈이라는 글씨를 클릭하면 대가로 열고 닫고 홈이라는 것으로 연결해라. 대가로니까 메이크샵에서 제공하는 약속어가 되겠죠. 메이크샵에서 홈이라고 지정된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그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무조건 어떤 쇼핑몰이든 이 약속어를 쓰게 되면 그 쇼핑몰의 메인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잘 선택하셔서 물론 간단한 영어이기 때문에 오류 없이 오타 없이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대가로 열고 닫고 홈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이미지의 링크를 열어버리면 자동적으로 테두리가 생기기 때문에 테두리까지 영어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는 페이스북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페이스북 주소 있으시면 그 페이지 주소를 가져다가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페이스북 메인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API 같은 것을 이용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SNS를 활용을 조금 더 하실 수도 있겠지만 거기까지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여러분들 페이지로 연동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은 이게 굳이 페이스북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운영하시는 블로그 같은 거 하셔도 좋을 것 같죠. 링크가 들어가면 테두리는 0으로 하시게 되고요. 페이스북의 경우는 나의 홈페이지가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대상을 블랭크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요. 상단 메뉴를 디자인할 때 레이아웃을 잡는 방법과 그리고 이미지를 넣고 이미지에 각각의 링크를 연결하는 방법까지 해보았고요. 다음 시간부터 여기 오른쪽에 비어있는 서브 메뉴 만들고 그리고 이미지 경로 바꾸고 이런 작업 마저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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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